ə.g.t est.y.Â.M.A.M.A.R. S. SEA.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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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M.A.M.A.M.A.M.A.M.A.M.A.M 일단은 되게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일적으로 하는 행사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이번 주최측이 리탄빌이잖아요. 리탄빌과 함께하면서 이번에 되게 많이 가르침도 없고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많이 얻고 좀 많이 교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뭐 구치소라는 조금은 형범하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를 하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행사가 3회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발전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힘이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형사고소를 진행한 거는 벌써 한 6개월 넘게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사실 방송을 계속 했었었고 그 전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쨌든 방송을 계속 했었었고 방송이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거는 이 일과 무관하게 계속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한 번도 마음이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또 제가 뭔가 조금 더 지금보다 정리가 된다면 다시 다시 방송 빨리 찾아뵙고 싶어요. 여행 프로라고 하면 뭐한데 그게 좀 뭔가 여행 다큐? 네 좀 그런 저 자신을 좀 많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많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렇게 물론 쇼 프로도 좋고 예능 프로도 좋지만 그런 과정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건 새로 뷰티 프로그램을 다시 하고 싶어요. 팬분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대중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이제 차가운 시선도 있으실 수 있고 아직은 오해가 풀리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용기를 좀 가지고 집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도 뵙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마주치는 이웃분들을 제가 배웠을 때는 그렇게 차가운 시선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웃이 모이고 모여서 대중이 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은 오해가 있으셔도 그렇게 따뜻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재판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있어서 그런 기대에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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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